한국 유네스코 가입 70주년을 정말 축하합니다.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유네스코 학교 활동을 시작한 것은 저에게 교사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어주었습니다. 아이들과 6년간 유네스코 학교 활동을 해오면서요. 어떻게 하면 유네스코적인 가치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했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 뿐만 아니라 저 역시 정말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. 코로나 시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진행되는 요즘 역설적으로 나의 문제와 우리의 문제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.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 어려움이 꼭 극복되기를 바라고요. 우리 아이들이 세계로 가는 길 평화를 향한 그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항상 도움을 주시는 한국 유네스코 위원회와 학교팀에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 다시 한번 70주년 축하드려요. 감사합니다.